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문재인들 통행이 회개하리하리하면 절단포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자자리에 둘 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 뼈러내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참석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8월 15일 국민대 할 때도 그걸 내가 느꼈고 보았고 어제 국민대 국민혁명 할 때도 반드시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영의 흐름은 늘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온밤따라 갑자기 내게 확타가 오는 게 뭐냐 아! 하나님에게 오순절을 새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성경 역사를 잘 모르시지만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류 역사를 구분하는 한 가운데 토막이 뭐냐 하나는 빛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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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